그렇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막 강의하고 이치 얘기를 할 때는 영혼이다 그러면 상위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위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영혼 영혼 거리는 것은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물질 세상으로 같이 끌려서 설명이 되죠. 그렇게. 하지만 영혼 거렸을 때는 실은 영혼을 같이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지하는 사람 자체가 물질력 안으로 영혼을 생각하냐 상위 차원의 영혼을 인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죠. 저도 막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혼용돼서 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적인 부분을 더 얘기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표현한 거고 영적인 부분을 더 얘기할 때는 영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혼의 자리에다가 마음을 놓는 것보다는 몸 혼용이 훨씬 더 자명해요. 영혼 백신 이거 이게 훨씬 자명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인 강의의 뉘앙스상 상위 차원을 얘기하느냐 그냥 정신 쪽을 얘기하느냐는 강의에 따라서 조금 구분 지어서 들으실 필요는 있죠. 저는 막 강의를 하는 편이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찰나가 있으면 저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딱 짚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위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상위 차원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구분을 굉장히 더 세분화해서 상위 차원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이 무주역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뭔가 조금 미심쩍다 싶으면 그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자리가 살짝살짝 바뀌어요. 그 교정은 이치마다 또는 어떤 고찰의 대상마다 상황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거의 자명해요. 거의 자명하고 이제 뭐 또 추가로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근원적인 이치에 닿는 것에 확장을 해가는 것, 간추리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인력순이 뭐니 모카토곰순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에 목적을 좀 두면서 그것의 목적은 오히려 간결해지는 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시무시 쪽으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합열되는 건 그 방향이고 인중천지 1 하는 자체가 일정 무정에서 일시무시로 바로 돌아가게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차례 통찰을 거듭할 때는 일단 실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면서 정리가 돼야 되죠. 응용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극성 쪽에서 예를 들어서 있었던 힘이 내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렸잖아요. 이쪽이니 이쪽이니 계속 아리만과 루시퍼 음향의 힘이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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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단에 펼쳐지고 있는 이치인 음향을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알아채는 것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해지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이든 예든 의이든 지든 배치를 했을 때 쌍차한 부분에서 조화로움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차를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고차를 확장시키지 않고 여기는 이는 무슨 무슨 이치가 있으니까 이니 여기입니다. 자 얘는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자 의는 유롭게 결단을 내면서 다 공부했던 거를 모으니까 의입니다. 자 지는 뭐 이렇게 모으는 힘이 있으니까 집니다. 사랑의 힘으로 퍼집니다. 2000년 동안 그러고 왔는데 또 계속 그러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고 왔는데 그거를 이치로서 품고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야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칸씩 밀어보기도 하고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죠. 세상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돌죠. 거꾸로 그리면 종교고 거꾸로 그리면 나치야.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하나는 히틀러가 썼고 하나는 불교에서 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 알았어. 우리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엄청난 이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치. 제가 아마 이거 만자하고 히틀러 상징하고 이거 중간 예전 강의인가 언제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이 이치예요. 여러분. 이 이치. 지금 방금 그린 거. 그 이치.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뭐가 됐어요. 지금 그냥 이 바닥에 있는 이 그림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쐈단 말이에요. 일단 방향성을 설정하잖아요. 어쨌든 쏜 화살이 있어. 여러분이 화살을 쐈어요. 자. 위에서 쳐다보는 거 하고 여러분이 화살을 쫙 하고 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쭉 하고 날라가. 쏜 화살을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 하고 쏜 화살이 돌아올 때 반대로 쳐다보는 거 하고 방향이 어떨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이치예요. 이게 메비우스 떼의 이치고 이게 환의 이치예요. 여러분. 자. 내가 쏜 화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죠?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자전축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왼쪽으로 돌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왼쪽으로 돌아요. 물질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치는 어떻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치는. 이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물질로서 보는 건 뭐예요? 이치가 떨어질 때 내가 물질로서 딱 바라보니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럼. 지금 방금 보인 게. 지금 이렇게 보였던 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보이겠지.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치가 되는 순간 내려가는 거하고요. 물질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늘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 엄청 상위 차원의 이해예요. 물질적인 차원까지도 실제로 이렇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운동 같은 거는 다 어떻게 돌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상승작용으로 해서 전작에 퍼지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장을 돌더라도 보통 어느 쪽으로 돌아요? 나는 물질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장을 뛰어도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많은 거죠. 휘가 맞히는 힘이 세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는 거죠. 왜 심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힘이 늘 작용하니까 왼쪽으로 비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치는 어떻게 풀린다는 거예요? 시계처럼. 이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에서 제가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상 왼쪽으로 쨉깍쨉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시계 같은 경우는 운동 자체가 왼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물질 운동은 이쪽이지만 반대잖아요. 시계가 쨉깍쨉깍쨉깍쨉깍쨉깍하면서 맨날 12시 지나서 너 자고 일어났지. 잠, 꿈, 깸. 확장시켜봐.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똑같아. 쨉깍쨉깍쨉깍쨉깍. 알람 울려서 또 일하러 나가. 쨉깍쨉깍. 늘 알려주고 있잖아요. 늘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계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초침이든 분침이든 숫자든 그 판이든 기계든 누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시계 초침의 중간을 눈치채야지 시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 하나 갖고도 통찰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시계나 이런 시공에 대한 통찰은 첨부경영상에서 필수고 모든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 다 그런 고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시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말장난으로 만자, 나치 모양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무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탁 닿으면 이치가 풀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 이치는 그렇게 풀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물질은 반대로 운동하네. 그게 루시퍼의 힘과 아리만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딱 인지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이치가 더 상위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임 말이에요. 인의 예지를 굳이 이 우주 세상에서 꼭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안착시켜 놔야지 속이 편하냔 말이에요. 꼭. 꼭. 여러분들은 인의 예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차세계에 딱 가면 여러분이 에테리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아스트라를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아카식 연대계에서 그랬죠. 물질을 나중에 받았지만 아스트랄적인 느낌의 고차인들이 있다라고. 그런 거는요. 앞뒤가 섞인 채로 천차만별적으로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에서 이런 이치 안 가져가면 저쪽에는 다른 이치가 풀려있다. 거기서 그냥 정말 강력한 이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세계에 가서 뭐하고 있어? 인의 예지. 일육수 삼팔모. 사구구. 이치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응용해라 라는 거예요. 응용하자. 슈타이너는 쉬운 말로 풀어놨다. 결코 무시할 일은 아니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머리를 탓해야지. 슈타이너를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면 이것도 대표적으로 바퀴들을 써놓긴 했지만 아카셜 현대기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각 바퀴마다의 특성을 제가 순서대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라. 라고 하는 것. 자 그게 뭐다? 무주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주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툭 하고 던져주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는 말하겠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얘기했지만 이런 강의는 시시댓대로 그냥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공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체물리, 화학, 진짜 수학자들이 이런 것을 그냥 진짜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이 고찰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우주물리섬리 안에서의 지식의 양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동무로서 무주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의 주인공, 할 수 있는 만큼의 주인공 될 수 있다. 되도록이면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는 횃불의 운반자라는 뜻이죠. 빛을 운반하는 악마. 이게 딱 요새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반반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탄, 사탄. 루시퍼 사탄. 공부를 깊게 안 한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읽고 여기 보면 또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오래를 했다가 신에게 반역한 죄로 천국에서 쫓겨났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욕심부리다가 쫓겨난 악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예수께서 이러셨다니까 이제 또 밑에 해석하는 게 예수께서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풀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루가복음서. 뭐 이런 걸 10장 18절이라고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밑에 해석을 보세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에 틀림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아닌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오해하죠. 당연히. 루시퍼는 빛을 내는 자 새벽의 샛별이라는 뜻으로 천계에 있을 때 신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존재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해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오해한다 이렇게. 틀림없이 신은 모든 천사를 통솔하는 직책을 루시퍼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의 운총을 한모음에 받으며 빛을 내는 자라는 별명까지 얻고 모든 천사를 지휘하던 루시퍼에게 점차 오만의 마음이 쌓두기 시작했다. 자꾸 탐냈죠. 무엇보다 그는 아름다운 욕물을 갖춘 데다가 스스로 위대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추방당하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 놓으니까 뭐 끝에서 이런 가르침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하나? 이거는 완전 이치적인 것에서는 완전 그냥 장사 속에 훨씬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루시퍼가 추방당해가지고 반역의 천사군대도 함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루시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 써있으면 천사, 천사 끝. 이치. 천사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교 쪽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려면 시간이 진짜 2000년 걸리겠죠. 2000년 동안 만들어놨으니. 그냥 이유로 천사라고 하는 거 다 이치일 뿐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천사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나오는 거. 토성기 특히 나오면서 트론에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냥 이치로 봐야 된다. 그런 포인트고. 나누기 나름이에요. 나누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성기 할 때 그 부분을 얘기 나온 것 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거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이거 자체는 우리 4성하고 완전히 완전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성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천지인 무화하고 완전 딱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불혜령이니 사랑령이니 여명령이니 조화령이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 이제 지성령, 사랑령, 케르빔을 제가 여기 이렇게 두 번 썼어요. 이치적으로는 똑같이 풀리지만 작용하는 거로서는 대표적으로는 여기다 써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두 군데다 일단 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의 분화 분리 했잖아요. 성의 분화 분리. 성의 분화 분리는 실제로 세라핌의 작용이 들어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영.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써놔서 그렇지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사랑이라고 하는 작용의 이치가 물질로 풀어지면 그것들이 음향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음향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성분화하고 성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모두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람이네, 욕망이네, 쾌니, 불쾌네. 이런 것까지 다 분리시키는 거죠. 구분시켜 나가는 거죠. 게다가 그 구분은 누가 하는 거야? 드디어 지성령이 물질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 케르빔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니까 레모리아에서 아틀란티스로 넘어가는 인간들의 특징을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인간도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랑령하고 지성령이 물질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써놓은 거고 이치적인 힘도 물론 이렇게 풀어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의지령하고 지혜령 중심으로 해서 형태령과 인격령과 운동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작용.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천사 나가. 불의형이 나가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 예를 들어서 본체에서 나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의 작용. 이 령들은 작용으로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를 또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본체에서 또 운동령이 작용해서 인격령이 작용하고 형태령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성의 이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사성의 이치예요. 이 커다란 근본적인 영들의 힘이. 그래서 트론의 힘과 지혜령의 힘. 의지령과 지혜령의 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 할 때는 쓸 거예요. 불의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루시퍼의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불의형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니까 불의형으로 해서. 그래서 운동령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운동령하고 매치가 되면서 형태령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각 기마다의 특성적인 천사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막 나와요. 막 나와. 무슨 영이 작용했고 그는 또 무슨 영이 있었고 초공각 속에는 지혜령이 작용을 했는데 갑자기 또 지성령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치들은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근본적으로는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설명이 뭐가 필요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용. 이거는 이치까지도 포함해서 다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근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걸. 이게 토성계 얘기예요. 이게. 토성계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런 영들의 이름이야. 붙이기 나름이에요.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풀어내면서 진짜 물질로부터 설명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 외의 물질, 동물, 식물부터 나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지성령이니, 사랑령이니, 천사니, 대천사니 이리로 쭉 올라가서 그다음에 형태령이니, 운동령이니, 인격령이니, 지혜령, 의지령이니 이런 얘기로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밑에서부터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하고 설명하는 게 이치적으로는 자명한 순서예요. 이런 얘기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용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운동령이 그러면 네 번째야. 그래서 운동령이 네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운동령이 네 번째는 아니야. 하지만 의지령하고 지혜령 같은 경우에는 의지령이 있어야지 지혜령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의 동시예요. 그 다음부터 무의 힘, 운동령의 힘으로 형태령을 내보내면서 그것을 탁 눈치채는 인격령이 있는 거죠. 인격령이. 뻗어나가는 힘은 그래서 대천사 불의 영의 힘이 있는 거고 인격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령의 힘이 좀 더 많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성령이라는 거는 그럼 또 어느 힘일까요? 구분하는 힘. 인격령. 지성령이라고 하는 건 인격령. 이런 거죠. 사랑령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풀어진다는 의미로 얘기했을 때는 불의 영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루시퍼의 힘 정도로 사랑의 만약에 물질적인 힘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더 풀어지는 거죠. 하지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만의 힘도 당연히 있는 거죠. 품는 힘. 품는 힘. 그것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본체적인 힘. 본체적인 힘에 가까운 거예요. 의지령이나 지혜령에 가까운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서 의지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디든 위치시켜도 얘는 만능이거든요. 의지, 사랑 이런 거는 거의 무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제가 미리 한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기마다 이런 영들이 나올 때 그 기에 맞는 거를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뭐 이제 다른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성경이든 뭐든 얘기 나올 때 비교 분석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